자 대원전선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제품 샘플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서 횡보했던 게 갑자기 급등 나오면서 다시 또 조정 구간이 일어왔죠 지금 장이 상당히 좆 같습니다 분명히 지수는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거랑 오르는 거랑 비유를 하면 1대3이에요 400개 코싸기 400개 올라가면 1200개 떨어지고 있고 이런 미친 분명히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거죠 진짜 어이가 없죠 다들 대형주의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간 게 있는데 문제는 아예 그냥 한 번 올라갔던 종목들은 두 번 안 올라가는 종목도 생길 거고 맨날 올라가는 애들만 항상 또 대원전선 입장에서는 또 오르려면 또 오를 수 있죠 얘는 가장 좀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또 애들이니까 이미 미국 전략망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거 신고가를 갱신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오랜 기간 동안 뭐 이거는 매집을 거쳤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전력기기 자체가 이게 오를 줄은 작년부터 거의 뭐 시그널이 나왔긴 하지만은 하트신 건 여기에요 원래 이런 종목 기간들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기간들이 들어오잖아요 대원전선은 좀 적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온다 그리고 연기금이 아직도 홀딩을 하고 있고 추매를 하고 있다 하면은 당연히 여기를 찍으러 간다는 얘기겠죠 N자 패턴으로 가기에는 좀 뭔가 좀 복선이 좀 많긴 하지만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를 5,400원으로 두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 부근 3,500선 밑으로 뚫려 버리면요 진짜 큰일 나요 이거는 다시 한 번도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대원전선을 단타라든 뭘 하든 상관이 없지만은 3,500선이 깨지게 되면은 외만하면 무조건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저는 자 그러면 여기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마래에서는 추매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통 지지선을 보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61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한 거지 61선이 정말 의미 있는 가격대 이 선이 입형선이에요 우리가 항상 볼게 61선과 121선은 자주 봐요 5일선, 11선, 21선은 볼 필요가 없어요 61선과 121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61선이 중심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밑으로 차트가 뚫고 내려온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하락세의 시발점이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근에서는 추매하는 게 맞고 뚫리면 손절하는 게 맞지만은 이게 안 뚫린 이상은 손절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 언제든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게 나온다 그래서 목표가는 5,400원 쌍봉 이루고 떨어지던가 뚫고 가서 떨어지는가 둘 중 한 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은 판단 이루다 그리고 좀 답답한 게 많을 거예요 시장 자체가 저도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 명확한 이유를 지금 기간에서도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시장 종합을 보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손절 물량이 개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중요한 건요 선물을 개인들이 거의 거래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거의 기간보다 많은 양을 선물 외도가 나왔다 이거 뭔가 있어요 이건 진짜 큰 손에 장난질 혹은 차명 계좌 세력들이 한방에 뭔가 내왔던 거죠 저는 왜 한국거래소에서 이거를 그대로 보고 방치하고 이상 상황을 빨리 안 때리는지 저는 그걸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아무튼 간에 뭐 오르긴 오를 거예요 분명히 오르긴 오를 건데 너무 지금 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대원전선 만큼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꽉 붙들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잠시만 집중 좀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 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켜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PC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쵸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 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 가입하신 하고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극동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 주세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 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니까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좀 표시라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하셔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르는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적인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 분들께는 물으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은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자동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거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저 어플 말로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쉽죠 모두 리모드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저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 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